오늘 우리가 특별히 함께 말씀을 참고하기로 원하는 12년을 혈병으로 알았던 여인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차마 예수님하고 대면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병이 완전히 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 몸에 있었던 모든 그 병이 다 사라지는 걸 느낀 거예요. 아 내 병이 떠났구나. 어떤 감정인지 뭐 좀 휙 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아 이제 나왔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스치면서 지나가고 만지고 갔지만은 특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이제 아 예수님께서 이거 아시는구나. 내가 옷자락을 만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께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만졌는데 그대로 주님 다 났습니다. 내 병이 다 났습니다. 내가 그 병도 안 걸렸다.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시면서 따라 두려워 말라 내 믿음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하다. 건강할지하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냐 이래가지고 그냥 주일 날 되면 교회만 가면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귀한 예수님 모시고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도 그 능력을 조금도 경험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 다른 거 다 경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신 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는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죠. 예수님을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 다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인생 다 걸었어요. 주님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인생 다 주님 앞에 걸겠습니다. 주님 다 맡깁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내 인생 이제 예수님 다 거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야 이제 이거는 갈대 올 때 없이 이제는 주님만 복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에 되게 울었어요. 이유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참을 수가 없었어.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혈유병 12년 동안 혈유병 혈유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관심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혈유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것이 믿음이다.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하여튼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신데 나도 좀 주님 누리고 좀 살 수 있는 복변제가 좀 되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달라고 이런 간절한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구주해 주신 것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걱정만 해. 맨날 스트레스만 받아.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가장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도 우리가 이런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마음의 의심도 들어오고 야 막 그게 진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겠어? 뭐 이런 의심도 들어오고 이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님 저는 내 의심 생각 이거 안 믿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의지할 겁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막 다짐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의심한다든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올 때는 주님 내 안에 오는 이 의심이 뭐 때문에 의심이 오해? 내 생각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되지도 않고 내가 무슨 해도 되지도 않는 그걸 보고 막 의심하고 되겠나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주님만 보고 간다. 주님 보고 간다.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갈 것이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대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